알았어! 매점 매점! 매점 매점 쪽 매점 쪽! 매점 매점! 자, 장발팀이 출발하면 2분 뒤에 단속반이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시작! 닥터 닥터! 김희여 닥터! 닥터 닥터! 김희여 닥터! 빨리 가라 빨리! 김종균 학생! 너 빨리 빨리 가! 김희여 닥터 닥터! 김희여! 가자! 내 못 뛴다 뛰라! 정신간 찢어져! 찢어져! 닥터 닥터! 지켜줘야 돼! 지켜줘야 돼! 닥터 닥터! 김희여 닥터! 어? 여기 내가 옛날에 서 있었던! 형, 나 노래방 간다! 형! 형, 나 노래방 간다! 형! 너 뭐하고 사줘요? 야, 니 미쳤나?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면사무소! 걱정! 면사무소! 이거, 이거구나! 어? 어? 어디야,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나는 지금 면사무소 찾고 있어! 면사무소에 가면, 이렇게 못 찾겠어! 이게 뭐야? 이게 면사무손데! 면사무소 맞잖아! 면사무소 없어, 없어! 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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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갑니다, 갑니다, 준비! 출배! 면사무소! 너네 머리 내가 다 자른다! 자, 순찰 시작합니다! 자, 나 집에 들어가! 아, 야, 야, 야! 자, 나 집에 들어가! 누구 먼저 잡을래? 나는 김종민부터! 나는 통대지! 통대지, 오케이! 김종민 머리카락 내가 다 자를 거야! 자, 여기서 한 번 슥 봐! 자, 슥 한번 보자! 자, 내가 여기로 등용군으로 해서 이쪽으로 들어갈게! 어디야? 극장! 고고자, 고고자! 어? 어? 해, 친구야! 너네! 나 봐봐! 자! 자! 야, 여기 어떻게 너네 둘만 있어? 그 단속반 오면은 잡아놔, 알았지? 나 금방 올게! 알았지? 안녕! 방지, 규모! 방교! 노래방! 전 노래방 옵니다! 어젯밤이 왜? 어젯밤이야! 어젯밤이 왜? 어젯밤이야! 선생님! 노래 부르면 아이씨! 너무 습관없잖아! 이거 미쳤어? 극장! 극장! 가자, 가자! 지금 빨리 잡아요! 오케이, 오케이! 안녕하세요! 네! 어젯밤에 어젯밤에 남녀가 미워졌어 어젯밤에 남녀가 심져졌어 어젯밤에 남녀가 심져졌어 둘이 싹! 가셨어! 아이고! 저 아이예요! 저 아이예요! 아 왜 그래요? 아 진짜 나 단속! 누가 왔다 갔어요? 안 왔어요? 몰라요? 좀 쉬고 계시니까 더운데! 내 세상을 하준데도 바꿀 수가 없는 건데 이리와. 나굴 하는 게 줄 알아요. 네 웅세훈 씨 미션 성공! 오우원! 왜 웅세훈아! 오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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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잉 도망가봐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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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대장하다 대장 없어 야 인마, 야 인마 이리로 와 이동아 내가 뒷동곳으로 뛰어봐 내가 뒷동곳으로 뛰어봐 내가 잡고 있을게 민우야, 민우야 빨리 내려가 자, 뭐 다음 사진방 가자 형, 나 찾았어 나 찾았어 형, 나 찾았어 여기 매점, 매점 쪽 알았어 매점, 매점 매점, 매점 쪽 매점, 매점 매점 형 매점 매점 쪽 빨리빨리 도망갔어 매점 쪽에서 어디야 아 아 이제 이쪽 선 어디 있어 이쪽에 이쪽에 선이 있어 그래 그럼 어디 갈 거야 너 나 나 사람 찾으러 병원 너 뭐 있대? 지금 면사무장이 저기 정리를 하고 있는데 면사무소를 못 찾고 있어 형 형 형 어디 있어 도와준대 형 알았어 지금 이제 어디야 드라마 사무소? 뭐야 이거 어디야? 이게 뭐 사무소인데 뭐 하라고 했지 여기서? 명패가 어디 있어 명패가 있어요? 아 됐다 아 이렇게 대박이에요 오케이 갑니다 예스 면사무소 성공 면사무소 성공 면사무소 성공 면사무소 성공 정민이는 내가 볼 때 어디 종돌이처럼 숨어있을 거야 나 아까 정민이 형 계속 왔다갔다 하는 거 봤어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제가 있어요 이리 오세요 제가 있습니다 오시면 됩니다 이리 오세요 아니 어떻게 다 당구장이니까 병원에 가면 되거든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여름이 형 아니야 지금 미션 성공했어 진작 성공했어 빌리빌! 형, 만화 봐. 나이너 발견! 나이너 발견! 나이너 발견! 매점 매점 매점! 가만있어! 아, 그만 좀 해! 아, 하늘이 노란색이야. 아, 하늘이 노란색이야. 태현이 형,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뭔 소리냐고! 야, 교복은 나 똑똑하게 부르면 어떻게 해? 빨리, 빨리! 안 맞지? 내가 여자 걸 입을게요. 잠깐만, 안 맞지? 야, 올 것 같다니까? 내가 오마트 갈래. 오마트? 안 와. 와,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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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야. 왔어, 왔어. 타이밍! 오, 다시 해, 형. 야, 의사. 나 한 명은 봤는데!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뭐 해야 해? 아, 이거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나! 엉? 아,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나! 예스 아니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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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잡힌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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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와 이게 보였어 이 등판이 보였어 이 등판이 오케이 나이노 나이노 캐치 나이노 캐치 아하 아 아 아 아 아 아 사람 수 있다 저분 병원 데려가야돼 병원이 어디야 병원이 만화방이 어디가 술에 취해 아무데서나 쓰러져 자는 사람들 때문에 아찔한 상황이 자주 벌어집니다 음주 후 노수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저 괜찮으세요? 저혈압이세요? 고혈압 뭐 있으세요? 아 아 아 아 여기 아 여기 종민이 형 발견 종민이 형 발견 종민이 형 발견 선생님 죄송합니다 아유 선생님 잠시만 하하 아 아 몇 점 몇 점 몇 점 3 야가는 다 맛있어 상 아 아 찐 사 aver 안생! 친구를 버려, 친구를! 아, 장식! 저거 한 번 더 얹고 있어봐, 저거! 구해주는 거 아니겠지? 저렇게 다 던지는 것 같은데? 머리가 죽인 것 같아. 그럼 인후 종류 나오시잖아.